계속해서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두 번째 수상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두 번째 수상자 트레저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트레저 베이커 네 그리고 아까 신선을 비롯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 저희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상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상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있는 트레저 베이커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시는 상인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몬스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저희는 트레저 베이커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I'm proud of you guys 그리고 Find Your Treasure 네 저희의 인삿말인데요 저희는 데뷔 때부터 이렇게 저희의 트레저를 찾아 나섰는데요 지금 오늘 받은 이 상도 트레저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화면 너머로 저희 응원해 주시고 저희 사랑해 주시는 트레저 베이커가 트레저의 트레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 애틋하게 아끼는 트레저랑 트레저 베이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일본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멋진 기술을 받은 것은 정말 전 세계의 트레저 베이커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가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멋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트레저를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저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auer 아같은 cuales 네